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앙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오징어 내장탕, 오징어 내장 버터구이 이건 오징어 내장인데 1위라고도 하고 정확히는 남포선이에요 칼칼하게 지리로 맑게 끓여봤고요 핵폭탄 총각김치랑 찍어먹을 초장, 밥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스윗 포켓티 국물 반짝 아 개운해 오징어 불안에 쫄득쫄득 와... 개운하다! 진짜 맛있다! 버터구이 와 맛있어! 와 맛있어! 하아... 아아... 탕수육 약간 밥보다는 술안주 아... 뜨거워 참 참 굳히 뱃뒤 나다가 밥을 먹다가 또 먹다가 그냥 먹어야겠다 Euch하고 귀엽게 먹어야겠다 그래서 비닐을 줄 아픈 목이 날라 고기하고 맛있어 새송이 오다가 매운소스 치치 너무 맛있어 오랜만에 땀난다 튀김 너도 다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킨은 진짜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치킨은 이 정도를 먹을 거에요 치킨은 뭐죠? 치킨은 그냥 먹으니까 요리할게요 치킨은 이 정도면? 치킨은 다 먹기 때문에 뭐야.. 실패 이거야! 진짜 시원하고 시원하게 먹었지만 절감한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아.. 너무 잘 먹어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피곤해 오이버 아... 왜 이렇게 먹으면 좋겠지 맥주가 되어있지 다 먹기 전에 먹는다 제가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면 안 먹으니까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아... ㅇ... 촉촉하니 초플라치즈 공룡 normalmente 소고기 그렇게 해서 흑흑 바닥에 다 먹었을 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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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기와 먹었거든요 고기와 먹었을 때 고기와 먹었을 때 음식이 많이 났어요 고기도 맛있네요 파김치 탕! 이건 말아야 돼 즈머름을 정말 많이 먹었지만 이 배가 먹으면 너무íp.. 오이도 랍스는 제가 멋진 마늘이에요 참기름을 넣어주면 정말 맛은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저는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의 먹방이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어서 더 맛있게 먹었어요 매일 하루에 탕후라이 기분이 오신대 nosso 렛칫솜 Pool 치즈... 맛은 제일 쫄깃쫄깃 밥에 먹어야지 밥은 너무 맛있었고 밥은 먹어야지 밥은 먹어야지 밥은 먹어야지 밥은 먹어야지 배가 너무 맛있는데 지금은 이 소스에 찍는것 같아요 나는 정말 맛있게 먹긴 한데 내가 먹으면 조금 더 맛있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저는 너무 맛있게 먹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맛있게 먹으면 내가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내가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을때부터 못 먹었다 고기 오징어 내장과 오징어 내장 버터구이를 먹어보았는데요 오징어 내장탕은 진짜 개운하고 감칠맛 짱! 그리고 버터구이도 진짜 맛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것보다 버터구이가 더 맛있긴해요! 오랜만에 너무 먹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